광주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오토바이 탑승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경찰은 사고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24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원 미상의 운전자가 몰던 마세라티 승용차가 앞서 서행하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. 뒤에서 들이받친 오토바이는 150m 떨어진 화단까지 날아와 멈췄고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A씨가 크게 다쳤으며 뒷자리에 탄 28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피해 남성은 새벽까지 배달을 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퇴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고를 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뒤 도로 갓길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. 앞서 사고 전인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또 다른 법인명의 벤츠 승용차와 함께 질주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. 이 차량은 서울의 한 유통업체 법인 차량인데 경찰은 대포 차량으로 운행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행적을 잡히겠습니다.